오늘은 소위 좀 마이크로 레벨에서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안산시 동안구 사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 번째입니다. 아홉 개의 지방자치단장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를 해가지고 쭉 다뤘는데 오늘은 안산시 동안구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에는 모두 17개의 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17대 제로가 아니고 민주당이 16군데 승리하고 실수로 한 군데만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차익값을 주목해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차익값이라는 것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인데 여러분 딱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했구나. 그런데 노골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좀 조심해서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영 후보는 안양시 동안구에 여러분들 17개 동에서 모두가 다 한 군데를 빼고 다 플러스값을 기록합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죠. 확률은 2분의 1의 16승입니다. 1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정도로 아주 나타나기 힘든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겠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료가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있고 거소투표회 후보별 득표수 관외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이건 하나만 나옵니다. 그런데 동별로 나오는 자료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그리고 당일투표 득표수가 각각 동별로 나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비산일동이면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에 대한 표가 다 나올 겁니다. 통계자료가. 그래서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동단위별로 조작을 하거나 혹은 투표소 단위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투표소별 혹은 동별로 대부분 민주당 측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과 더 높게 표를 꼽아주니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엄두가 안 나지만 소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 컴퓨터 워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여러분들 소위 선거 데이터에서 뭘 찾아내는 거 아니까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런 복잡한 데이터가 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해서 눈이 크게 떠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투표자가 던진 거지만 사전투표는 만들어낸 겁니다. 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제조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에 제조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제조공장을 우리가 일명 조작 프로그램 조작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조작 방정식 같은 거죠.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사람의 인지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컴퓨터 워크를 하게 되면 컴퓨터를 가지고 하면 그 소위 선거 데이터 사이 사전투표 안양시 동안구의 사전투표에 관련 선거 데이터 사이의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어떻게 제조됐는지 제조공장을 압수를 한 겁니다. 제조공장을 압수해보니까 뭐를 발견했느냐. 이렇게 표를 한 장으로 표시가 되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연산 작업을 한 거죠. 표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경기도지사 선거를 부정을 했느냐 하면 김은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득표수가 2만 8,603표입니다. 이것의 10%를 빼앗아가지고 김동령이 가지는 겁니다. 동별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가 받은 총 사전투표 득표수가 347표인데 동별로 30%씩 빼앗는 겁니다. 104표가 김동령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무소속의 강용석은 50%를 빼앗는 겁니다. 강용석이 두 표를 얻으면 뭡니까 한 표가 다 누구한테 가는 거 아니까 김동령이 한 개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은혜의 10%, 항순식의 30%, 강용석의 50%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뭡니까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이런 선거 데이터는 뭔가 하니까 완전히 조작된 겁니다. 그 조작에 따라가지고 뭡니까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표들은 아무 규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갑동이가 던지고 얼순이가 던지고 미숙이가 던지고 해수기가 던지고 뭡니까 병호가 던지고 그거는 어떤 종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가 문제인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뭡니까 사전 득표수를 조작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숫자만 가지고 뭡니까 분석을 하게 되면 숫자 사이의 정교한 뭡니까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규칙성이 뭡니까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이 뭡니까 김원회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동별로 10% 빼앗는 겁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가 여러분들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10%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죠 자리세 받는 것처럼 계속 조작표수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거죠. 그거를 뭡니까 윤석열이도 했고 또 누가 했습니까 권성동이도 했고 김기현이도 했고 이준석이도 하고 하태경도 하고 한 게 뭡니까 누굴 위한 선거를 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선거를 한 거죠. 왜 김원회가 표를 얻으면 얻을 수 뭐죠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디로 갑니까 득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가니까 기가 찬 거죠. 강용석이는 절대 선출직 공격자 못합니다. 지금과 같은 선관위 제도를 가지면 선관위한테 찍힌 겁니다. 네 죽어라 말이야. 네 죽어봐라 말이야. 두 표 가운데 한 표를 다 훔친 겁니다. 강용석이 안께라. 무자비하게 훔친 겁니다. 강용석 후보가 안양시 동안구에서 동별로 오던 모든 사전특별소에서 절반을 뭡니까 김동영이 그냥 가져가버린 겁니다. 자리체로 가져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진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 짓이 이루진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입인데 우리를 지방선거 전에 이러면 한 마디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선관위 여러분 고생하시는 김에 좀 중립선거를 위해서 오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짝 긴장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딱 표를 작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 예상 득표수 예상 직장 득표수는 여러분 3번입니다. 1번은 중앙선거관리나 발표한 사전 득표수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예상을 해보니까 김동영 후보는 사전 득표 득표율이 46%로 예상되는데 중앙선거관리나 자료를 보니까 뭡니까 51%를 발표했네.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선거데이터 사이의 규칙성을 만들어낸 다음에 딱 찾아보니까 김은혜가 10%가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보니까 사전 득표율이 51%는 최소한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나 발표된 자료를 딱 보니까 47%로 발표된 겁니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김동영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최종 결과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옵니다. 최종 결과가 1번, 2번, 3번의 점 중앙선거관리나 발표된 자료입니다. 김동영 7만 7천 표 김은혜 7만 4천 표 황순식 1천 1표 강용식 1,432표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 1번 수정전 사전투표수 이것이 뭡니까? 조작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 값을 계산해냅니다. 4번 값은 뭐냐? 동별로 김은혜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기고 황순식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를 빼앗기고 강용석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를 빼앗긴 것을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동별로 다 원상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원래 상태로 다 돌려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4번이 나온 겁니다.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동령이 3만 1,467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진짜 사전투표수를 추정해보니까 2만 8,404표입니다. 엄청 여러분들 가져갔죠. 김은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2만 8,603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구해보니까 3만 1,348표입니다. 강용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28표밖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계산해보니까 642표를 받은 겁니다. 당일 투표는 조작이 안 됐다고 가정하고 당일 득표수에 5번과 더하게 되면 6번 하단에 있는 푸른색이 뭔가 하니까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산시 동안구에서 약 3천 표 차로 김동령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락이 바뀌게 됩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김은혜가 7만 7,397표를 얻고 김동령이 7만 4,154표를 얻었더라. 3천 표 차이 정도로 누가 이겼다?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김은혜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2020년 4.15 총선에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경합지역에서 모든 미래통합당 후보를 다 낙선시킨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 사이의 규칙성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여기까지 밝혀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조작에 간려한 관련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발견해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발표하면 돼지 붕어 과제들이 다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돼지 과제 붕어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이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범죄할 수 없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처럼 선거 데이터 발표 안 하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처럼 선거 데이터 발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다 여러분들 그냥 조작해가지고 공상당 선거처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규는 당락이 결정되고 나면 즉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그 선거 데이터에 사전투표 조작은 코스란히 뭡니까? 그 안에 다 담깁니다.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 좌우 여백이 여러분들 다른 위조 투표지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공식적으로 중앙선거 관련해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선관위 여러분들 전산의 조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은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겠지만 그 선거 데이터가 방대하지만 오늘날 고성능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사전투표 여러분들 그 선거 데이터 사이에 규칙성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찾아낸 경기도지사 여러분들 선거에서 패턴이 뭡니까? 김은혜가 동별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10%를 강탈당했고 정의당의 황순식이 뭡니까? 자기가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30%를 강탈당했고 무소속의 강용석이는 완전히 선관위에 찍혔기 때문에 선관위와 강용석이가 동별로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50% 절반을 빼앗는 그 소위 이야기한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일명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작 공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조작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조작 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조작 공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제작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투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그 여러분들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조작 공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뭡니까? 세금 먹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로 발표한 겁니다.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작 공장을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김은혜가 안산시 동안구에서는 승리했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양시 동안구 평택시 평택시 가평군 무슨 모든 지역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가제나 부모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조작한 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죄짓고 못 삽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 득표수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기존 합계라는 항목이 있죠. 기존 합계라는 거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합계라고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하기 쉽게 하게 그대로 이제 그냥 카피해가지고 여기 밑에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푸른색 이게 뭔가 하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4번입니다. 4번 다시 이야기하면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모두 원래 상태로 되돌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득표수가 숫자가 안 맞습니다. 김동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13표가 많습니다. 김은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보다 진짜가 진짜에 비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 17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격하면 30표가 남는 겁니다. 무효표는 없으니까. 플러스 30이 남는 겁니다. 투표소에. 전산상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남아있으면 작업이 종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무슨 항목을 만들어놓는가 하니까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라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이 수치를 털어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30을 이렇게 줍니다.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종결합니다.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가 남는 일이 강범위하게 일어납니다. 개수를 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좀 숫자가 작습니다. 마이너스 30이니까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44도 일어납니다. 이 개수가 가장 많았던 데가 이런 2018년 지방선거하고 이번 선거입니다. 왜냐 선거가 많으니까 담당자들이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동별로 투표 조작된 표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원인은 다음에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검찰이 나오겠죠.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 두 번째 표 여러분 이 밑에 기존 학교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 같이 4번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수정해서 동별로 사전 득표수를 구하여가지고 모두 다 뭐죠? 사전 득표수를 다 진짜로 환산한 그 값에 당일 득표를 대가지고 이렇게 구한 값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 예상 득표수 수정 득표수 그러니까 플러스 30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초록색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하나만 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시면 조작의 핵심은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전산 조작에 이어가지고 실물 위조 투표도 투입했겠지만 300 몇만 표 이렇게 어떻게 투입합니까? 그러니까 투표하면 투표주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은 핵심은 당선시키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는 사전 투표 득표수를 높이고 낙선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 투표 득표수를 그냥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 게 남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김동령은 사전 투표 득표수 대 당일 투표 득표수 비율이 0.69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아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일 득표수 100매에 대해서 사전 득표수가 69매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박스는 진짜 득표수를 구한 경우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를 가지고 당일 득표수를 비교해보니까 0.62 밖에 안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아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 투표 100매에 사전 투표가 62매밖에 안되더라. 그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료가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전 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은혜는 어떻습니까 0.6 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발표된 자료가 100매에 사전 투표가 62매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진짜를 구해보니까 0.68 입니다. 무슨 말인고 아니까 100매에 68매가 있었는데 62매로 쪼그라든 겁니다. 표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순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100매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의 53매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100매에 69매가 있었는데 0.69 입니다. 표를 빼앗긴 겁니다. 마지막 강용석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발표된 자료는 강용석 이는 당일 투표에 100매에 사전투표가 43장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64장이 있었다.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손을 안 댄 사람 두 사람 기본소득당의 서태성 진보당의 송영주 같은 경우는 수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0.43 0.43 0.71 0.71 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이번 작업을 추진해온 제야 전문가는 이 간단한 이런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중앙선거 알림에 발표된 자료에서 당일 투표 100매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진짜를 구한 것 사이에서 조작한 경우는 엄청난 숫자의 변동이 있고 다행히 조작하지 않은 두 후보는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종합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선거 안양시 동안구 열 번째입니다. 마흔 두 개 작업이 다 끝나 있습니다. 김은혜는 10%를 약탈당했습니다. 2745표 황순식은 30%를 약탈당했습니다. 104표 강용석은 50%를 약탈당했습니다. 214표입니다. 아주 기초자치단체 42개에 대해서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얼마만큼 표가 도덕질당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숫자로 총조작률은 90%고 모두 조작한 표수는 3064표가 김동령 함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63표가 김동령 하게 넘어가지만 동시에 뭐죠? 김은혜, 황순식, 강용석은 3063표를 빼앗기게 됩니다. 실제 격차가 6126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중앙 승거관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는 김동령이 2565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의 수정 후 선거결과는 김은혜가 오히려 3243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결국 두 개의 격차 다른 후보를 제외하더라도 투표 조작에 의한 뻥튀기 표수는 최소한 5808표가 안양시 동안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